아 지금 꺼진가요? 아니 제한된... 그런가요? 컴퓨터? 이게 꺼진가요? 네 여기는 여기 다 저러가 난다는 거잖아 네 여기 실패할 때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 오버스 플릭 말고 흥믹하고 흥믹하게 깨아지는 모르기 시작합니다 좀 어렵게 라인이 나가면 브레이크 파이프 왼쪽으로 이렇게 쭉 물고 들어와라 여기서 왼쪽을 보고 그레이로 엑셀을 입으라 이렇게 다 여기서 가속하면서 가속을 합니다 가속하면서 왼쪽 옆쪽 밟고 이렇게 풀면서 그냥 왼쪽 그레이로 가속 그레이로 쭉 마서 어떤게 돌아온다고 계속 더 많이 그레이로 왼쪽으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왼쪽으로 그레이로 그레이로 조금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. 이방에서 안 들어오고 그래서 베이크 밟고 안 들어오고 여기까지 되는거야. 여기서 힘들지 그냥 다소 다소 부풀어서 베이크 밟고 베이크 밟고 베이크 밟고 베이크 밟고 페이크 밟고 다소 그리고 셀프 밟고 다소 다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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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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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